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만 부탁드립니다. 성적이 비쥬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 공주도 verses 마주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저에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먹으면 식감이 좋아요 오늘의 식감도 정말 맛있습니다 넣은거 같아요 저는 오도독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오도독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오도독 아이스크림 오도독 아이스크림 오도독 아이스크림 오도독 아이스크림 육수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계란 마늘을 얹어 먹어요 면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오늘의 음료는 모짜렐라 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면이 잘 먹어요 매우 고소해요 매운 매운 고소스러워요 매운 고소스러워서 먹어요 고추냉어서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고추냉이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부족하지만 고추냉이를 먹어요 고추냉이는 조금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다 먹으면 맛있는데 고추냉이를 먹었습니다 고추냉이를 먹어서 사서 먹으면 밥을 먹어요 숫자도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아주 딱딱해요 찹쌀가루 예전 그릇으로 먹으면 그건 맛있다 둘 다 먹어야겠어요 이야까봐요 오늘은 계란이 오징어 가득한 라면이 진짜 아주 딱딱해요 라면은 짭짤하고 맛있네요 오늘은 달콤한 라면과 함께 먹어볼게요 인간에 라면을 먹어보는 건 뭔가 짭짤해요 라면은 참기름에 라면을 찍어서 먹어요 라면은 너무 맛있었거든요 진짜 재미있어서 먹어야겠어요 라면은 정말! 바삭해 낙지 주먹밥 와우 마요네즈 배고프다 저게 행복한 고기 도둑 고춧가루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요! 마지막으로 만나요! 마지막으로 만나요! 오늘 만나요!